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강부압권 코스닥은 플러스 0.12% 강부압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장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은 단연 전차 분단이었는데요.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2차전지 섹터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을 했죠. 하락 원인은 어떻게 추측 내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것은 추석 전에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들은 개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중국증시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국증시 역시 대형주의주로 하락이 나타났고 또 나스닥 선물 역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그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역시 시장의 위축을 좀 가져왔던 그런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코스피는 0.95% 하락해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2.46%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724억 원 매두였고요. 기관은 327억 원 매수였는데요.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470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특별히 수급상으로는 큰 별다른 점은 없었다. 그러니까 하락의 원인이 되는 수급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코스피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시면 SK하이닉스를 1,082억 원, LG화학을 346억 원, 한화솔루션을 290억 원, 호텔질라를 152억 원, 유한양행을 140억 원 등을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LG화학, 한화솔루션. LG화학은 최근에 물적분할 이후로 굉장히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그 이야기가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도 힘이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한화솔루션은 대표적으로 니콜라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니콜라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이 부분 역시 한화솔루션을 오늘 크게 내리게 하는 이유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반대로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호텔실라 역시 추석을 앞두고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유한양행은 개별 이슈, 임상 관련된 긍정적인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SK하이닉스를 400억 원으로 제일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377억 원, 포스코 167억 원, 유한양행, SK이노베이션, SKC, 호텔실라, LG화학순으로 매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했던 상위 종목은 단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IT 쪽에서 대표주, 그리고 유한양행, 의약품, 호텔실라는 중국소비, LG화학은 2차전지. 이들 종목들을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탁을 보시면 코스탁 수급이 사실 최근 9월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이 1,566억 원, 기관이 2,550억 원 동시순 매도가 있었고요. 개인은 4,449억 원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탁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을 200억 매수했고요. 제넥신, KMW, 알서포트, 원익 IPS 순서대로 외국인 매수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매도를 보시면 LNF를 제일 많이 매도했습니다. 114억 원, 대주전자재료 83억 원.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된 대표주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이 두 종목은 매도했고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200억 원,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2차전지주 안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갈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스코텍, 에스티팜, 아미코젠, 바이넥스 이들 종목들은 다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죠. 다 매도가 나왔고요. BH까지 외국인 매도 상위를 말씀드리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상신 EDP 매수 1위인데요. 금액은 크진 않아요. 32억 원 매수를 했는데 이 상신 EDP 역시 2차전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2차전지주 안에서 매수하는 종목과 매도하는 종목이 갈리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익QNC, 미래컴퍼니, 에코프로, 테스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죠. 2,550원 매도했는데 그럼 뭘 매도했냐.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 1위 종목이죠. 217억 원 매도했고요. 유니슨, 110억, 시젠, 100억, 동진세미캠, CJENM, KMW, 제넥신 등을 매도 상위 종목들인데요. 이들 종목을 보면 다 그 업태의 대표 종목들이에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코스닥의 대표 종목이고요. 유니슨 역시 풍력주의 대장주 중에 하나고, 시젠도 진단키트 중에 대장주죠. 동진세미캠, 소부장 관련된 IT 소재 쪽에서 또 대장주죠. CJENM, 최근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KMW와 5G 대장주고요. 이렇게 대장주들이 오늘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코스닥에서 비중 조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사들였던 것 좀 정리한다는 거죠. 많이 올랐던 것들을 차이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4조 원, 지난주 금요일보다 0.3조 원 늘었고요. 코스닥은 13.5조 원, 금요일보다 1.1조 원 늘은 거래대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석과 중국의 중추절을 앞두고 오늘은 중국 관련 주식들 일부가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두 종목은 ODM 관련된 화장품 대장주고요. 그리고 호텔실라 2.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관련 주가 대표주들이 오늘은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중국은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입니까? 중국 경제 지표들은 이미 많이 좋아지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면세점 관련된 지표들이 이미 지난 6월에 바닥을 찍고 턴을 했거든요. 턴했던 이유는 중국인들이 옛날같이 따위공들이 많이 오진 않지만 오히려 소수로 오는 따위공들이 1인당 구매액이 훨씬 커졌던 기업형 따위공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그 부분들이 중추절을 앞두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 사실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빠진 것 중에 조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니콜라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니콜라는 요새 계속 말이 많죠. 그런데 니콜라 CEO가 사임할 거라는 소문이 지금 시장에 돌았거든요. CEO가 창업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분이 사임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최근에 니콜라가 정말 실체가 있냐, 사기 아니냐는 이야기는 이미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소식이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고 또 이것과 괴를 같이 해서 정부 정책 테마로 해서 그린 유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이나 수소,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크게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린 유질 테마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성장주 섹터에서 전반적인 약세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대표 섹터로는 5G가 될 수 있겠고 5G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는 아까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역시 테슬라와 관련된 아니면 LG화학에 납품하는 이런 장비 회사들은 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는 종목이 굉장히 갈리는 모습이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전차군단이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했지만 현대차는 2.21%, 기아차는 1.36%, 현대모비스는 1% 정도, 만도는 3.34%, 한올 시스템은 4.35%. 오늘 꼭 이들 종목만 읽어보면 오늘 시장이 약 1%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강했다. 그런데 오늘의 강함은 아까 전에 제가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 종목 중에 제가 지금 나온 자동차 종목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힘은 사실 개인의 힘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대변하는 종목이 LG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LG화학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로 대응함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내려가요. 그 얘기는 그만큼 개인의 힘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고서들은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주와 향유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인적 분할을 하면 그대로 비율대로 회사만 나눠지는 거니까 기존 주주들도 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빠질 게 있느냐 없느냐는 따져볼 수 있는데 좋을 건 없다 이거죠. 물적 분할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제3자 유중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석이 되는 거죠. 주주가치를 희석되는 그런 이슈예요. 그거의 상장 자체가 그렇다는 거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LG화학 지금 이야기 나오는 에너지 솔루션 회사 분사에서 나스닥 상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부분은 그때 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현재 기준에서 1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업체와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앞두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비율부터 해서 들어가는 재료부터 해서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LG화학에서는 외부 자금 수혈이 절실하고 그런 측면에서 물적 분할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기존 유주들의 희망과는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실망감으로 최근에 주식을 LG화학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그 매도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LG화학의 메리트는 예전에 비해서는 희석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옆으로 붙이냐, 옆으로 뛰냐, 아래 위로 뛰냐 이 문제일 텐데 어차피 상장시킬 거고 상장시킨다는 건 외부 주주를 받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캐파 확장을 하는 쪽으로 좋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미 그건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거는 물적으로 하든 인적으로 하든 상장은 되는 건데 네, 왜냐하면 LG화학의 2, 3년 뒤까지 사실 밸류에이션은 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건 미래가치까지 땡겨서 반영을 시켰는데 물적 분할을 해서 희석을 시키면 아무래도 이게 기대가치가 없는 거에서 그런 게 나오면 오히려 그게 수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치를 많이 미래 것까지 땡겨놨는데 물론 반발하시는 분들은 중국 업체에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할인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 부분은 이제 시장의 차이가 또 있고 또 국내에서도 최근에 단기간에 급상승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익실현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이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시 재상승은 할 수 있지만 단기 급증에 따른 피로감도 있었는데 이런 이슈가 또 차익실현의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적 분할에서 지주회사 밑으로 붙일 수 없었던 건 지주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LG 지주회사 LG는 사실 돈이 많아요. 대부분 다 배당하잖아요. 배당을 했는데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해 사실 LG 자회사들의 배당금도 작년 대비해서 훨씬 많이 늘었고요. 거기에 핵심 자회사가 LG CNS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자회사가 최근에 지분을 일부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분이 원래 80%대였는데 50%대로 내려왔거든요. 그 지분 매각을 한 자금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지금 LG 자체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은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배당으로 쓸지 자사주 매입을 할지 아니면 회사를 인수하려고 현금을 만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지만 또 대표 회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구강모 회장님, 젊은 회장님으로 바뀌었고 그 회장님이 지분을 상속받은 것을 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내는 이슈가 있어서 그동안 계속 대부분 배당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LG에 배당을 많이 하려고 또 이런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LG화학 관련된 이슈에서는 새로운 자금을 자체 내에서 충당하기보다는 외부 자금을 수혈하려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물적 분활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하락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추석을 앞두고 약간 매수 세력보다는 매도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들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시장에서 크게 다가온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래 분기 마지막 달에 중하순으로 들어가면 그런 대외적인 노이즈에 굉장히 시장이 약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면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이때가 굉장히 좀 뭔가 매수하기 애매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지금 매수하기 굉장히 좀 애매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니까 보통 성장주가 주가 상승할 때는 그런 좀 실적 시즌이 조금 지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때 실적은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네. 당장 실적 발표에 그런 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별로 당장 실적은 별로 안 좋은 종목들은 그렇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 미래가치만 너무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사이에 FOMC가 있었고 그 FOMC에서 추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없어졌죠.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유동성에는 물음표가 나온 것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뭔가 미래가치만으로 요즘 많이 올랐던 것들이 업종으로 보면 어떤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린테마 주들이 그런 대표적인 주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당장 실적 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을 텐데 실망이라기보다 어차피 당장 잘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죠. 긴 롱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주 과거를 보시면 저희가 2005년도 그때 처음으로 바이오주가 움직였고 벌써 15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나왔고 메디톡스 같은 회사도 나왔고 이런 엄청난 회사도 나왔지만 그 사이에 이제 좋지 않은 회사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기대감이 많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이 안 좋아지는 회사들도 더 많았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좀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린테마 이런 것도 사실 롱텀이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최소 2025년, 2030년, 2040년, 50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또 항상 있는 거고요. 아무튼 실적 시즌은 반갑지는 않다. 네. 실적 시즌에서는 이제 실적에 좀 더 충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차군단을 말씀을 드렸지만 전차군자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차군단의 대표는 전기전자는 당연히 삼성전자일 거고 삼성전자의 가이던스는 지금 9조 원대에서 11조 원대까지 올라왔죠.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얘기는 3분기 실적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또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2분기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지금 그 사이에 신차 사이클에서 신차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미국 시장 역시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래의 가치까지 좀 부과가 돼서 최근에 상승을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도 전혀 겁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미래 가치만 많이 반영된 종목들은 그런 이제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기엔 좀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관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월봉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코스닥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번 달까지 6개월 연속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연속 매달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달 보시면 우리가 1봉상 5일선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처럼 월봉도 이제 5로 나눈 5월봉 있잖아요. 그 5월봉하고 이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5월봉이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796포인트예요. 그러니까 5월봉까지 조정을 받아도 사실 큰 흐름에서는 이게 추세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5회선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분위기가 이번 주에 추가로 하락이 나타나면 충분히 5월봉까지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796포인트면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867포인트예요. 그러면 아직도 거의 60포인트 이상이면 7,8% 코스닥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이 시간에 이제 나와서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을 4대 6으로 그러니까 가치주를 4, 성장주를 6. 원래 그전에는 2대 8 정도였거든요. 성장주의 비중이 8이었으면 가치주의 비중이 2였는데 이걸 이제 4대 6으로 좀 바꾸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전차군단의 수급이 워낙에 좋다. 전차군단이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과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 대표 제조업 쪽에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것 같으니 그쪽으로도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그런 관점에서의 포트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도 시장이 자동접종 이렇게 강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또 그 상승 탄력이 오늘도 이어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사자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으면 분명히 자동차 업종도 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좀 비중을 좀 조절하는 자동차 업종이나 IT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자. 너무 이제 정부 정책 그린 뉴질리 데이터 뉴질리 이쪽의 비중이 컸다면 바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줄여서 이제 전통적인 우리나라가 강한 제조업 오늘 이제 20일까지 수출 지표가 나왔잖아요. 관세청 뉴스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어도 물론 이제 일별로는 아직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작년 대비 같은 월 대비해서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에서 40%가 늘었어요. 뭐가 늘었죠?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그러니까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수출도? 네. 20일까지의 잠정치가 작년 동월 대비 20% 이상 늘었어요. 반도체는 더 늘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미 그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지금 주식에 연동돼서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꺾일 상황도 아니고 왜냐하면 수출이 많이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향이 좀 많을 거고 미국 시장에 지금 시장 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의 시장 점이 움직이는 건 롱텀이죠. 한 번 하락하면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일본차와의 신차 사이클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본차보다 이제 우리나라 차의 신차 사이클이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 그게 미국 시장에서도 잘 먹히면서 점율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최소 1, 2년은 갈 수 있는 텀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거기서도 내년에는 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또 전기차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선순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전차군단을 우리가 비중을 분명히 늘려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기관 외국인이 예전처럼 수급의 주체는 아닙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자동차를 안 사는 이유는 혹시 추측되는 바는 있습니까? 오늘만 안 산 거고요. 최근에 쭉 샀어요. 그러면 기관도 샀는데 오늘 하루 그냥 안 샀다. 기관 외국인이 자동차를 안 사는데도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안 샀는데도 장이 빠졌는데도 그 힘이 그만큼 세다. LG화학과는 약간 반대의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추석을 앞두고 또는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 등등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는 쪽으로 포트를 좀 조정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자동차 업종은 최근에 전통 자동차 업종, 성우아이템이나 평화전공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통 자동차 부품주까지 최근에 바닥에서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저평가 받았던 PER이 0.2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성우아이템 같은 경우는 PER이 0.2도 안 됩니다. 그만큼 자산 가치는 3조인데 시총은 천억대예요. 그렇다고 회사가 적자를 낸 적이 있냐? 거의 없거든요. 계속 흑자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외됐다는 거죠. 소외된 이유는 전통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현대차는 신차 사이클에 당장의 실적도 잘 나오면서 미래가치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관심이 시장에서 많아지니까 이들 종목이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차는 거의 두 배가 올랐죠. 바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찾기가 나오는 거고 그 종목 찾기에서 이제 그런 전통 제조업 자동차 종목들도 이제 손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종목들도 테슬라도 납품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많지 않은 거지.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는 눈에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김현겸 과장으로부터 종목 이야기들, 또 금융시장 정리, 재미있는 이야기들 다 들어봤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